여긴 탐중루 리조트라는 곳인데요 북쪽에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5성급 호텔인데요 제가 보면 5.5성급이에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친근적인 곳입니다 여기가 앞이고요 주변 환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로비입니다 중동 인도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중국 분들도 오시네요 저쪽으로 가실 때 바다와 화장도 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중간입니다 방들 어쿠몰데이션 1부분이고요 어차피 오르싱입니다 조용하고 바람도 시원합니다 밖에 바다도 단중루 단중루 하는데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왕 왔습니다 여기가 탐중루 리조트입니다 빛입니다 왜 탄중루 탄중루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유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필요없어 아, 멋있냐 많이 필요없어 수입이 풀립니다 아, 수입이 풀렸어요 잘 못먹고 잘 못먹고 우주 수입이 풀린다 이게 수민풍이구나 여기 바가 있구요 저녁에도 멋있을 것 같아요